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약 4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면서 정부의 곧간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폐광지역에는 국세의 10분의 1도 배분되지 않았는데요.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고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 납부한 국세는 2조 7,318억 원. 여기에 관광기금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인 1조 6,662억 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16년간 4조 3,980억 원이 정부 곧간에 채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까지 합치면 4조 8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정작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지방세는 국세의 10분의 1 수준인 2,867억 원 수준입니다. 폐광기금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 규모여서 폐광지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광기금만큼은 폐광지역에 전액 배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강원랜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큽니다. 카지노 매출 총량제와 영업시간 단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폐광지역에 부담이 될 것이고 강원랜드 매출이 준다는 건 결국은 폐광기금이 준다는 거고 또 관광기금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말해서 폐광지역에 살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원랜드의 존립기반인 폐특법 만류 시한은 이제 7년.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